나랑 어디 갈지 코스 안 짜놨냐고! 어디 갔지? 하아.. 그거를 내가 왜 짜놨어? 됐어! 이거 그 맘에 미치지! 됐다고! 형! 응? 우리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지? 어.. 대충 5년? 대충 5년? 아.. 참.. 왜? 우리 알고 지낸 지 1905일째 되는 날이잖아! 진짜.. 너는 그걸 세? 그걸 안 세? 아니 그걸.. 왜 세? 안 됐어! 참.. 아.. 형! 응? 그나저나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뭐가 바뀌었어? 나 오늘 바뀐 거 없냐고? 난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허허허허 참아.. 진짜.. 허허 참..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뭐가 바뀌었는 게? 앞머리 1cm 잘랐잖아! 허허 아.. 참.. 허? 참.. 진짜.. 허허 참.. 진짜.. 진짜..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했어요.. 야 봐! 너가 무슨 10cm 이만큼을 잘라와 봤어! 그것도 아니고! 이만큼! 응? 1cm를 이만큼 잘라와 놓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안 하고! 형! 됐다고!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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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준이 진짜 멋있지? 아.. 너무 멋있어.. 형 근데.. 응.. 박서준이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응.. 아니 왜 대답을 못해? 박서준이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대답을 못해? 너가 더 잘생겼어? 넘치지마! 아니 너가 박서준보다 잘생겼어!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내가 이런 건 안 삐져? 박서준이 훨씬 잘생겼지! 근데 너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진짜.. 아니.. 야! 야! 왜 그래? 됐어요! 진짜.. 너가 솔직하게 얘기하라며! 솔직하게 얘기하라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냐? 솔직하게 얘기하냐? 솔직했다고! 헉! 진짜.. 와.. 진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저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더워서! 더워서! 야! 너의 이 동작이 너를 더 덥게 만들지 않을까? 됐다고! 잠깐만! 바람이 안 와! 치워! 됐어! 필요 없어! 알았어! 형이 미안해! 됐어! 안 그럴게! 됐다고! 치킨 사줄게! 오! 좋아! 언제? 어디서? 뿌링클? 어.. 치즈볼 추가! 알았어! 오케이! 형! 나 프로필 사진 막 놀라고! 사진 찍어놨거든? 응! 요거랑 요거야! 골라주면 안 돼?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다고? 하하하하 진짜.. 헉! 참.. 이게 1번! 이게 2번이래요! 됐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정의가 없이 골라? 사진을? 아.. 아니 그럼 뭐가 다른데? 이게 뭐가 달라? 봐봐! 1번은 어.. 60도 각도에서 찍은 거고 어.. 2번은 59.9도 각도에서 찍은 거잖아! 진짜.. 그걸.. 어떻게 알아? 됐어! 어이가 없어 눈물이 난다.. 하.. 진짜.. 알았어 내가 미안해.. 됐어! 형이 잘못했.. 됐다고! 닭팔도 사줄게 오 좋아! 언제? 어디서? 한심? 한심 닭팔? 한심 닭팔? 그래 한심.. 하.. 야.. 다 마셨으면 나가자 이제 어디 갈 건데? 아무 데나 가! 돌아다니다 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지! 하.. 하.. 아니 왜 그래! 안 짜놨어? 나랑 어디 갈지 코스 안 짜놨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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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내가 왜 짜놨어! 이거 그 마음에 미칠지! 이거 코스 됐다고! 이.. 이게 널 더 덥게 만든다고! 필요 없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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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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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났어 지금! 나! 하.. 옆 테이블에서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 같아! 하.. 뭘 왜 해! 유튜브 몰카 찍은 건데! 니가 이걸 하자니까! 하.. 저.. 봐! 저거 보라고! 어? 니가 봐! 어? 오해화 보자! 어? 봐! 남자친구 계속 입냄새 났잖아! 기절했잖아! 이러잖아! 하.. 하.. 됐다! 야 캐릭터에서 빠져나오고 빨리 가서 업로드 동의를 얻고 와! 씨! 내가 할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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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요.. 요 유튜브 몰카 찍은 건데 업로드해도 될까요? 하.. 하.. 대답을 안해? 하.. 하.. 진짜.. 대답을 안해?! 대답을.. 하.. 캐릭터에서 빠져나와야 하나가 진짜.. 뭐 일 없을라니까 진짜.. 예.. 이 친구 때문에 죄송합니다 유튜브.. 예.. 올라가는 요즘 그런 꼬이 카드 있잖아요 그런거를 지금 찍으려고 저희가 좀 생쇼를 했는데 근데 올려둬도 될까요?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만! 빠져나와! 네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B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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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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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gest bone 이쪽 든 드라마. t